안녕하십니까 저는 Ultimate Drum Tune 이라는 드럼 튜닝 앱을 개발한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Ultimate Drum Tune에 있는 Measure & Customize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easure & Customize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게 측정 기능입니다 측정 숫자가 측정을 하면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휴지통 모양은 삭제 버튼이구요 그 오른쪽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은 저장 버튼입니다 프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측정한 드럼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ONO SQ2 MAPLE 80, 12, 14, 16인치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저장 데이터는 그룹으로 묶여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d Data 제가 이 스네어 드럼을 지금 저장을 했거든요 삭제를 하고 싶다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할지 물어보고 Delete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저는 Cancel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네어 드럼을 측정해 볼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First Measurement가 있고 Top Rug에 200, Bottom Rug에 4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각 눌러서 들으면서 튜닝을 하고 뒤집어서 Bottom Rug도 400으로 튜닝을 한 다음에 공기가 통하는 곳에서 가운데를 두드려서 Fundamental 피치를 측정하고 여기에 기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정을 300, 300 해서 Fundamental 피치를 측정을 하면 아래에 모든 수치가 나열이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측정을 먼저 하시고 첫 번째 측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네어 드럼은 지금 현재 300Hz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실까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300Hz 올라갔죠? 네 300Hz입니다 뒤집어서 Bottom Head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309Hz 뜹니다 조금 내려야 되겠죠? 300Hz까지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299 뜨는데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300Hz 네 이렇게 300Hz로 튜닝을 하는데 Ultimate Drum Tune에서는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나오는 순간 그 소리가 마이크에도 수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작동이 불가해요 튜닝을 이용해서 같이 동시에 정보를 얻으면서 측정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탑헤드 300, 바텀헤드 300Hz에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두드려서 네 지금 179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79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러드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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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6 하고 이게 아크로브라스라는 스내어입니다 아크로 브라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러면은 200, 400을 또 측정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200까지 내려야 됩니다 지금 200이 나왔고 이제 400 300 바텀헤드를 400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398 뜨는데요 398 398 398 398 떴으니까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400 398 400 400 400 네 400입니다 네 이렇게 400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탑헤드가 피치가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249 뜨잖아요 그죠? 200, 400이어야 되니까 많이 내려야 됩니다 다시 200 네 네 지금 한 약 200인데요 이거보다 더 낮출게요 왜냐면은 바텀헤드가 400에서 분명히 낮아졌을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185나 190까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19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약 10Hz 정도를 더 낮춰 놨습니다 감안해서 바텀헤드를 네 바텀헤드를 다시 400으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400이네요 지금 400이네요 네 399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텀헤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탑헤드를 200Hz로 정확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200 198 198 198 200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20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볼게요 네 지금 158이 나옵니다 158 이렇게 넣고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네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네 덮어쓰기 하면 이제 그 아래에 모든 음정관계가 여기 나열이 됩니다 C3부터 B3까지 모든 음정관계의 수치를 구했습니다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꼭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아도 아무 스네어나 여기서 꺼내서 예를 들어서 G3를 단삼도로 튜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307 365 이렇게 튜닝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해가지고 펀더멘탈 피치를 딱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2Hz가 낮게 측정이 됐다 196Hz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G3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도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G3가 196Hz 194Hz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2Hz를 올리면 307이었던게 2Hz를 올리면은 310으로 올라가고 365였던게 369가 됩니다 요렇게 맞춰서 튜닝하면 정확하게 196Hz의 펀더멘탈 피치 단삼도의 관계를 가진 G3음으로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귀찮겠죠 튜닝을 항상 두번씩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에 튜닝을 하려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한번 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앞으로 이 스네어를 사용하는 동안 아주 편하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스네어드럼을 측정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탐드럼 측정하는 영상을 또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